자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 분석 영상은 현대약품이구요. 코드번호 004310 현재 시각 2020년 8월 31일 월요일 9시 1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현대약품에 대한 오늘 종목 영상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현대약품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음료수가 있죠. 미에로화이바라고 하는 그 음료수를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잘 몰라도 여러분들 미에로화이바는 잘 아실 것 같아요. 이걸 만드는 회사인데요. 사실 현대약품이 3세경영체제로 가면서 신약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에도 상당히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런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게 현대약품이죠. 현대약품의 현재 지금 연구개발중인 파이프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맨 위에 있는게 이제 지금 당뇨병 치료제죠. HDNO-1605가 당뇨병 치료제이구요. 제2형 당뇨라고 되어 있는데 임상학적으로 당뇨병은 이제 제1형 제2형 이렇게 나눈다라고 합니다. 제1형 같은 경우에는 최장에서 인슐린이 전혀 분비되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 제2형은 1형에 비해서 비교적 천천히 진행되면서 주로 이제 나이가 들수록 또는 비만도가 심할수록 발병하기가 또 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형과 2형으로는 임상학적으로 분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구요. 그래서 현재 이제 이 당뇨병 치료제가 현재 임상 1상을 마치고 임상 2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 2상은 지금 미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돌입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부분들이구요. 저혈단 이 약의 특징은 저혈단 같은 부작용은 적은데 적으면서 동시에 1회 복용으로 뛰어난 혈당 조절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당뇨병 신약을 임상 2상을 또 준비를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BPDO-1603 이거는 이제 치매복합신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임상 3상을 들어가 있는 상태구요. 임상 3상을 들어가 있고 이거는 이제 치매 신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있는 HDDO-1728은 노인성 질환이다라고만 일단은 나와 있구요. 현재 임상 1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이제 HDDO-1756은 내분비 질환 내분비 질환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1상에 들어가 있고 HDDO-1801은 호흡기 질환으로 해서 현재 1상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두는 포인트가 바로 이 당뇨병 치료제죠. 동시에 이제 치매 치료제 이 부분에 상당히 좀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얼마 전에는 이제 사이러스 테라퓨틱스라고 하는 신약 개발 전문 업체하고 248억 원 규모의 당뇨병 치료제 기술 수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아 물론 이제 248억 원을 한 번에 받는 건 아닙니다. 한 번에 받는 건 아니고 뭐 계약금으로 뭐 8억 정도 받고 나머지는 이제 단계별 상황에 따라서 240억 원을 나눠서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대약품이라고 하는 회사는 이렇게 신약 개발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회사고 물론 이 신약이 나오는데 있어서는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임상도 거쳐야 되죠. 그 다음에 임상을 또 다음 임상을 시험하거나 신청하거나 승인받는데 또 시간이 걸리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이 회사가 뭔가 신약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나온 거는 아니지만 이런 신약 개발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부각될 때마다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전에 움직였던 부분들도 결국에는 이제 당뇨병 부분이겠죠. 당뇨병 이슈 때문에 대량의 거래량이 유발됐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이 시기에는 좀 이벤트기는 했는데 저때는 코로나19 치료제 이슈 때문에 한번 갔었죠. 뭐 저거는 이벤트적인 요소라고 보고요. 뭐 해프닝이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왔었고 주가가 크게 상승했던 시기에는 이 당뇨병 치료 이슈 때문에 주가가 움직였다라는 부분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런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다. 당장의 신약이 뭔가 나오고 하지는 않지만 이 신약 개발 중에 효과가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을 때 또는 뭐 기술 수출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뭔가 이 회사의 투자의 목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저런 치료제 당뇨병 치료제나 뭐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뭐 기술적인 흐름은 전체적으로 주가가 조금 이제 박스권 안에 갇혀있다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올해 6월 달에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주가가 한번 크게 상승을 했었고 그 이후로는 거래량이 들어왔던 이 자리 안에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이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위로는 제가 6,800원에 갇혀있다. 6,800원 정도에 갇혀있고 아래로는 5,550원 정도 5,550원에서 5,650원 뭐 이 정도 사이에서의 주가가 어느 정도 지지와 저항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뭔가 이제 강한 상승을 위해서는 거래량이 크게 한번 들어와야 주가의 상승 흐름들을 정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가는 모습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는 이런 박스권 안에서 윗고리가 달린 흐름, 뜨고 나서 밀리는 흐름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매집봉의 흔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가는 상승하지만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6,800원대를 넘어가기는 다소 좀 어렵지 않겠는가. 여전히 강한 저항의 구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리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약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요.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주소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라이브 무료 추천 종목이 보이시죠.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고요.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도 함께 드리고 있는데 지난 8월 28일 걸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아침 7시 30분부터 댓글 리딩이 시작이 되고요. 지난 밤에 있었던 미증시의 동향 이슈들까지 쭉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9시가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제공이 되는데요. 현재 시각 9시 한솔로지스틱스 현재가 239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460원 손절가 230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해서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그 다음에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상승하게 되면은 상승한 부분에 대한 목표가 도달 댓글 리딩을 계속해서 해드리고요. 만약에 하락했을 경우에는 하락하는 부분에 대한 손절 댓글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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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